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영이님의 주목을 낭독이 되었습니다. 하완 뒤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간소한 다가를 준비를 했습니다. 다가를 좀 나누시고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. 이렇게 간략하게 써냈습니다. 소호산의 수료함, 구무주의 맑은 청기부분 여기에 봉상 및 경험의 유적을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의 조항길 교구장도 하나 보내왔잖아. 임상 찍어야 임상. 아 너가 시술관리공단에 왔네? 어 진짜? 어 맞네. 어 허나 음악을 이어서 선생님에 대한 허나 봉념이 있겠습니다. 이게 안에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동영상도 있고